오늘 잠시, 어저께 본문이지만 루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에 흉년이 들고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풍성함이 아니라 빙무황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오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앞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 시간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판단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이렇게 뒤로 빽 돌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인데요 2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사가 딱 끝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라는 이 시간적 배경은 어떤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과 좋지 않은 환경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적인 배경이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소견대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있다가 20절 이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여기에 있었던 베들레엠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릭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보는 결정대로 모합 땅을 떠나가면 흉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엠 고향 땅을 떠나 모합이라는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1장 어저께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물론 가니까 그 다음에 흉년이 어떻게 계속되면서 어려웠던 문제가 지속됐다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 도착했을 때 아마 엘리멜릭의 가정은 이 흉년의 문제는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합으로 가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비가 오지 않더라도 땅 속에 물들이 계속 고여있는 시간들이 많은 땅이 이 모합 땅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흉년,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곳이 모합 땅입니다 이집트 땅은 흉년이라 할지라도 나일강 때문에 농사가 계속적으로 가능했던 땅인 반면에 모합은 땅 속에 스며든 그 많은 양의 물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 곳이었어요 그냥 가면은 이 흉년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 흉년의 상황을 맞이해서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합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 모합으로 가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라는 이 렌즈를 갖고 보면은 당연히 모합으로 가야 되는 거고 베들렘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왜냐?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맞닥뜨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을 갖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의 핵심 주제였던 것처럼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면은 이 베들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소견대로 내가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렌즈를 가지고 그 상황을 잘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때는 아직도 여전히 흉년으로 힘들었던 때예요 그런데 백성을 돌보시사 어떻게 됐느냐? 그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셨다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아요 왜? 양식을 가져다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돌보다라는 말은 원래 정확한 뜻은요 방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문하셔서 양식을 가져다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방문 그리고 양식을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돌보시고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우리를 함께 끌어안아 주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이거를 체험하고 이거를 직접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뭐냐? 흉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흉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보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방문하셔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과정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곳으로 가요 정말 그러면 그들은 옮겨간 그들은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풍요의 그 맛을 잠시는 보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면서 오늘 나오미는 되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때 20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면 맨 끝에 보면은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몰골이 보니까 나오미가 맞나? 나오미야 맞아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고 수근수근 거렸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렘 고향 땅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떠나지 않는데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나오미는 거기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희락입니다 성경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하라는 뜻은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와서도 이 나오미는 이 상황 자기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나에게 괴로움이라고 말하는데 왜 괴로움이냐? 여기 보니까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결정도 자기가 다 하고 결정도 한 다음에 옮긴 것도 자기들이 하고 거기서 만난 사건과 환경도 자기들이 옮겨가서 만난 사건들일 텐데 오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 나오미가 판단하는 것은 바로 전능자 여우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흉년 때문에 나갔는데 풍족하다는 말은요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아서 갔던 그런 이민이 아니라 어렵게 갔지만 풍족하다는 말은 뭐가 풍족하느냐 하면은 내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함께 내가 가는 그런 풍족함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우와께서 어떻게 했느냐 내게 비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 잃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21절 뒤에 보면은 여우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뭐를 통해서?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옳은 표현이 아니고 나오미가 이 사사들 시대에 하고 있었던 전형적인 패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상황을 갖고 상황의 렌즈로다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 나오미가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베들렘에 방문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와 함께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에게는 아무 남은 가족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모함 여인이라고 해서 그 여인 루스를 갖다가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실제로는 모함 여인 루시 함께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 그에게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벌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괴롭게 했다 나는 그러니까 마라다 마라 괴로워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2절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모함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함 여인 루트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그 여인 곁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루트를 붙여주셨고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보아스를 준비하셨다가 보아스를 그 가정에 붙여주시고요 루트과 보아스를 통해서 후사를 준비하여서 후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후사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괴롭게 하고 징벌하셨다고 했지만은 사장에 가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기뻐 찬송을 부르고요 자기도 기뻐하고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오늘 나오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좋겠어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은 그 상황을 보고 자꾸 상황만 보고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렌즈로 보면은 이 상황은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채워가는 시작이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싹을 틔우는 중요한 시작이에요 아주 나오미의 결단을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데 나오미 스스로는 너무나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한 달을 열어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렌즈로 우리의 상황과 어려운 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보를 열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다시 볼 수 있는 오늘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